아 몇시간 걸렸어? 2시간 걸리나? 2시간 걸렸어요 아 창고기 날이야? 아침 했어요? 네 평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앞에서 안녕하세요 아침 보도 아침 보도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새해맞이 우리 네팔 음식 만들어서 먹을래 그 주말에 언제 준비 됐나 기대하고 있어요 형님 잘했어요 요리 좀 잘해야죠 맛있게 해야죠 오늘이 안해요 오늘이 안해요? 오늘 안해요 오늘 안해요 오늘 안해요? 오늘 안해요? 손님한테 부르면 요리하면 안되는 데요 그래서 손님한테 부르면 요리하면 안되는 데요 그래서 같이 해요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한 번 가끔 가끔 뭐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너 많이 준비했어? 준비했어 준비했어 아니 엄청 남자들이 인물이 좋아 네팔에서 민족이 엄청 다양해요 아 진짜요? 네 네팔 네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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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면 안돼 까카 선생님은 어떤 존재에요? 까카 이 손들이 없으면 올해 없는거 같은데요 이 손들이 없으면 올해 없는거 같은데요 한국 엄마 엄마 하니까 뭐 더 살맹퓨어 하나요? 정짱 공부 시키면 보람이 있잖아 그래, 술 했어 야, 맛있겠다 너무 잘 하시는데, 우리는? 팝, 팝텔이에요 저기에 이제 밥 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만 이거 만들어 먹어요 왜냐면 이거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좀 힘들어서 약간 비싸요 이거 만들돼 그래서 거의 돈 오는 사람이 이거 못 먹어요 명절에? 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인데 그때 이거 만들어 먹어요 그럼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염조고기 요리 염조고기요? 염조고기 염조는 이렇게 염조고기를 먹나요? 대부분 염조 도이지 닭고기 그렇게 먹어요 네 야, 우리 크리스나 저 저기 완전히 주고차 아주 그냥 잘 탔나? 문제 없어요 근데 에어컨만 더 바꿔 아니, 고난하고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짠돌이야 짠돌 짠돌 짠돌이라기에는 쓸 때 제대로 쓰는 애지 어떻게 보면은 지가 필요한 거는 큰돈은 써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진짜 어디 중고밖에 사오고 그리고 누가 버린 거 주워갖고 오고 각오로까지 춘 거예요 피아가 춘 거예요 피아가 춘 거예요 피아가 사진 해주시는 거고 컴퓨터, 컴퓨터만 찍어갖고 응 그러니까 지가 들어야지 말하는 거는 네 네 오, 전통의사 네파드 전통의사 오, 사리브라우즈 아, 우리 며느리들 아주 예뻐요 네바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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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랑으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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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피 네 말씀하고 다른 사람 같애 또 자 오늘 이제 프리스마스 네네 네네 이게 쌀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염려를 해가지고 명절 때 얘들에게 축복의 상징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 이마에다가 아, 이마에 아, 저거 디카 뭐, 복을 준다 뭐 아, 복 준다고?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쓰레스 오래 아프지 말고 응, 잘 치료받고 어, 어느랑 수고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응 우리나라 설명절 풍경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렇지, 그러네요 응 아유, 우리 상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상카야 어, 일 일도 좋지만 건강 많이 생각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을 테니까 꼭 그거 네 바래요 오케이 네 너 그거 만이야? 하하하하 뭐, 돈 많이 벌으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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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많이 벌고 있잖아 네 더 많이 벌어이 아니야, 욕심이 네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부자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입니다, 부자 되세요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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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리스나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응?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기기를 응? 오케이? 아, 잘해 잘 잘 잘 룻바가 건강한 아기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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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 하하하하 오늘 얘기하자 우리 룻바가 애기를 가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두 명 생겨요 두 명 친구인데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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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음식 이제 부집하게 네, 빠져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먹으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명절 같다 진짜